우리 얼마 만에 묻는 거지? 저희 마지막에 오는 게 언제야? 여름방학 때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어야죠 엄마, 여기 제발, 여기 적금 금지 한 번만 비교해 줄래? 아, 진짜? 왜 이행 못 하지? 예약했어, 엄마? 예약 시간 다 돼 가는데? 아, 짜증나 아, 어렵네 하지 말라고 그래, 알았어 이런 용도가 안 돼 니네 왜 그래? 정말 내가 울어버릴 거야, 진짜